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교동중학교를 인근에 있는 관음중학교, 칠곡중학교와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조야동에 있는 조야초등학교는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으로 개편합니다. 교육청은 학력이구 감소와 함께 교육부 교원정원 감축으로 도심의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